자, 피플 8번입니다. 이제 곧 내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요건 샘플기에요. 지금 유튜브에서 인상 깊은 노래가 있어서 플레이시키고 있어요. 유튜브에 포카레카레아나라는 뉴질랜드 미니어치면 나옵니다.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서 드라마에서 이 곡이 맨 마지막에 엔딩곡으로 나오는데 생각이 났더라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피플 8번은 그야말로 생긴 거 뭐 이런 걸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스피커는 아니고요. 진짜 음질로 음질로 승무를 하는 그런 스피커죠. 기획 제품입니다. 8번 주문 많이 주셨는데요. 이제 곧 출시됩니다. 이제 기대해 주시고요. 책상에서 쓰신 분들도 많으시고 메인으로 쓰신 분들도 많으십니다. 좋은 소리 들려드릴 겁니다. 감사합니다.